아나치우르르르 위고비 오늘 할 게임은 아웃라스트 아웃라스트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장면 사실적인 성적 묘사 내용 폭언을 담고 있습니다. 즐겨주기 이걸 왜 즐겨요 미친놈아 아아 나 아아 야 공포게임 못하 진짜 못하는데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 1년 전에 되었고 2년 전에 되었고 다 깨봤거든 내 기억이 안 난다 라디오 한국어 안 나와? 라디오 끊기는 거 봐 디테일한데 정신병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자면 이 기자가 정신병원에 취재하러 온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인 그거 아닌가? 알아서 내리는구만 내리는 키 찾고 있어 어 좋아 마이저옵쇼 지메일 점 컴 저에 대해 모르시겠지만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깐요 저는 2주간 매시부산에 위치한 머크오프 정신은약 시스템 시설에서 서로 아 아 여기가 불법으로 막 그런거네 배터리 챙기고 캠크도 챙기고 일단 취재 요청을 받아가서 온 거구만 한글 버전은 한글 패치는 지금 처음 해봐가지고 일단 키를 알아야 되는데 키설정 키설정 야간촬영모드 F 숙이기 레프트 컨트롤 사용하기 크림크로우 오케이 어 깜짝이야 어 됐어 뭔가 느려 느린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뛰기 버튼이 뭔지 시프트 일단 공간에 들어가보지 오 더블 모니터 개브라운데 특별한거 없어 그냥 바로 가보자 아 맞아 여기로 가는거 아니지 여기로 가는거지 문을 빨리 열려면 왼쪽버튼 천천히 열려면 왼쪽버튼 킹코더를 작동하려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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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런 연출 좋아 연출 좋아 일단 정문으로 가는거 아니고 무슨 공사현장같은데 가는거였는데 여기였었나 오 맞거 헛 아 여기는 뭐가 있는거지 되게 막 비장하게 하하 하하 좋아 킹코더로 주마우스 하려면 아오케이 알겠습니다 빡빡 댓글에다가 물론 지금 다음 팝 방송도 하고 있는데 댓글에다가 이 동영상이 어땠는지 좀 알려줘 줬으면 좋겠네 일단 느낌이 가하는대로 야간체정중에는 배터리가 소모되니 조금만 사용하세요 그래 알겠어 지금 어깨가 너무 올라가있는거 같아 막 배터리가 두개밖에 없는데 배터리도 있을텐데 요런데 찾아보면 배터리 왜이렇게 띄껍게 생겼어 왜이렇게 띄껍게 생겼어 아 다 백과사전이군 루즈헬 굳이 이런 효과물을 내야겠어요 시작자님 뭐야 오늘 다 들려면 왼쪽마을 배터리 누르세요 지나가려면 틈으로 가까이 가세요 일단 지금 고침없이 가고있다 이런 데가 신기하다 이런 데가 신기하다 오! 배터리다 배터리다 아를룰라 갈아낄 수 있습니다 뭐야 나 왜이렇게 어조비냐 흐흐흫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아 이게 근데 예전에 해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나 그냥 더듬 더듬어가면서 하고있어요 생방송을 잘 안해가지고 아이 전화기 전화기 꺼놔야죠 이거 전기률 얼마나 나갔데 뭐야 제의를 눌러보자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 DLC 아닌가 제 이거 읽었던거야 환자상태보고서 환자 나이 19살 이름이 비일리야 됐어 저 환자만 피해가면 되겠군 아 진짜 이런 효과음 진짜 싫다 저기로 올라가는거였나 저기로 올라가는거였나 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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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통에 아무것도 없네 여기 아니네 저기다 아 방금 이사 오셨나봐요. 떡 돌리고 가시네. 여기 왜 책상으로 막아놨어. 어 아이씨. 진짜. 아! 아! 왜. 왜 위에서 나와. 이 미친새끼야. 이 미친새끼야. 이 사람은 목이 잘려있고. 아우. 어 뭐야 이거. 이거 어떻게 살아있는거야. 아 아프겠다. 황문에 창이 박혔어. 죽창! 죽었네. 이 사람 그 철권에 나오는. 그 그 진. 진 아닌가? 진 맞나? 이 사람. 이 사람이 제일 편하게 죽었네요. 눈 감고 죽었어. 배터리를 갈아껴야 되는데. 아까 배터리 갈아 끼는 키가 뭐라 그랬지? 조작. 배터리 교체. 배터리 교체 R. 아, 진짜. 막. 뭐. 할 때마다. 으에에 엥! 이런 소리 좀 나지 마라. 방금 누구 오지 않았나? 아 주인공 왜이렇게 정서 불안 아니야 나까지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라 그래 아 왜 왜 가라 껴 왜 가라 껴 왜 왜 아 왜 가라 껴 키를 잘 못 눌렀어 이사람 아까 띠꼽던 사람 아빤가봐 이 사람은 김일성 닮았네 놀고 가는게 아닌가 맞나 어 왜 또 가라 껴 오 배터리 안그래도 무조건 배터리 이거 그 포항에 있는 그 막 손이 이러고 있는 그거 아닌가 어허 맞지 맞지 어허 이거는 취재해가면은 아주 좋은 예술상을 받겠어 흐흐흐 이 스크린샷 같은거 없나 구독도 한번씩 눌러달라고 유튜브 Kanar ishops 한갖 데 MICHAEL 아 돼지샥-돼지샥이 서 DAY 대신 극끈적은 돼지색 ENTV 뭐야 어뚤어억 으한 크흡 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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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코야? 화장을 해 물론 남자가 화장을 하는게 나쁜건 아니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성령을 준을 어딜 가나 시체는 있구만 정신병원 탈출 보안실로 들어가 정문 열어라 아니 경비하시죠 여기서 주무시면 안되는데 저희 아파트는 누가 지켜요